죽은 혜정이를 봤으라도 어떻게 니가 그런 짓을 해? 한 번은 꼭 찾아보려 했는데 미안하다 혜정아 우도형 고객님! 아줌마! 오늘 아줌마를 봤어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우도형 이름까지 정말 우리 아줌마예요 아는 선배 중에 형사가 있어요 기업 대표라는 데까지는 알아냈는데 일단 주소는 알아냈으니까 적어봐 민기씨가 여기 웬일이야? 혹시 은정수씨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? 감사합니다 우린 그것은